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수스의 아수스 아니에요. 에이수스입니다. 터프 B450M 프로게이밍 보드를 리뷰해볼거에요. 저희 매장에서 450보드 중 기가바이트의 어러스 엘리트랑 같이 가장 잘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구요. 유튜브나 기타 커뮤니티에서도 평이 나쁘지 않은 제품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드는 마이크로 ATX와 ATX 규격 두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ATX는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은 애매하니까 판매량도 더 높은 마이크로 ATX 보드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보드를 딱 쥐었을 때 마이크로 ATX 보드 치고는 확실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묵직하다고 말하는 것도 맞겠네요. 터프 이름값 제대로 합니다. 왜 묵직한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이 거대한 히트싱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후면 아이오포트 쪽에만 큰 방열판이 달려있고 CPU 소켓 상단엔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방열판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드는 CPU 소켓 위쪽엔 큰 방열판이 달려있구요. 후면 아이오포트 쪽엔 졸라게 큰 방열판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뒷면에도 작게나마 방열판이 부착된 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칩셋 쪽에도 터프 로고가 박힌 작은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램슬롯은 4개구요. M.2 슬롯은 총 2개입니다. 상단 M.2 슬롯은 정상적인 NVMe 속도를 지원하구요. 하단 M.2 슬롯은 4배속이 아닌 2배속이라서 대역폭이 딱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타포트는 총 6개입니다. 다만 M.2 1번 사용시 5번, 6번이 M.2 2번 사용시 3번, 4번이 비활성화되니까 M.2 슬롯을 사용하신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포트는 2개로 줄어들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조립감은 여타 보드가 그런 것처럼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슬롯 위에 PCI 1배속 단자가 있어서 CPU 쿨러와 그래픽카드 사이에 간격 확보가 되고 조립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탈거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리고 S830 같은 케이스에 조립을 할 때 순행쿨러까지 달린다. 이러면 메인보드에 4핀 단자가 부족해서 선을 막 이상하게 빼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AIO 펌프 단자, CPU 펜, CPU 옵션 펜 단자까지 총 3개의 4핀 단자를 지원을 하고요. 그 중 2개는 보통 CPU 펜 단자가 있는 곳에 붙어있다 보니까 특정 경우에 다른 보드들보다 조립이 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장점은 전원부 온도가 이상하리만큼 낮은데 이 부분은 매번 참 신기해요. 저희가 테스트하면서도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보드는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450 칩셋 보드 중에서 얘보다 확실히 우이라고 평가받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MSI의 게이밍 프로 카본 8이라는 제품인데 MSI 450 개프카는 터프 프로보다 전원부 구성이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사용된 부품들이 반에서 한 단계 정도 좋은 거라고만 아시면 돼요. 거기다가 터프 프로는 지원하지 않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의성 차원에서는 터프 프로보다 확실히 한 수 위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터프 프로가 약 11만원대 개프카가 14만원 정도로 했던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터프 프로가 14만원 개프카가 16만원으로 둘 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10만원대 초반 정도면 터프 프로 보드의 경쟁력이 확실히 좋은 건 맞는데 슬슬 10만원대 중반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확장성이 더 좋은 ATX 보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터프 프로 보드를 구성하는 견적이면 최소 3600부터 보통 3700X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정도 견적에서 편의성을 위해 2, 3만원 투자하는 건 100만원대 이하 견적보다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 이야기를 제외하면 보드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저희도 많이 취급하고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문의주시는 제품이라 확실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450M 터프 프로 보드는 두 개의 거대한 전원부 방열판이 특징인 제품으로 터프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M.2 SSD 두 개를 사용하면 6개의 사타 포트 중 4개가 비활성화된다는 점은 확장성에 있어서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무엇보다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른 가격이 이 제품의 구매를 강력히 권해드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괜히 인기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괜찮은 제품이고요. 견적 구성하실 때 이거 넣으면 최소 평탄은 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